안녕하세요. 매직이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토데스크 1, 2, 3D 디자인을 통해서 표창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데스크 프로그램 중에 3D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맥시미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오토데스크 1, 2, 3D 디자인 같은 걸로 3D 파일을 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간혹 3D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 3D 모델을 수정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STL 파일이나 SINGVERS에서 받은 STL 파일도 오토데스크 1, 2, 3D 디자인 같은 3D 모델 파일에서 불러와가지고 수정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수정할 수가 있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로 들어가지고 한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한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문서 작성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수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한 한글 문서를 저장한 다음에 한글 문서를 전달해 주면 편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이 한글 문서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어가지고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글 문서로 작업을 했는데 그 한글 문서를 이 사람한테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글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글 문서를 수정하기 편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이와 같이 STL 파일이랑 1, 2, 3D 모델 파일도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애초에 1, 2, 3D 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했더라면은 그냥 1, 2, 3D 디자인에서 곧바로 열어가지고 곧바로 솔리드나 스케치를 수정할 수가 있지만은 STL로 이미 내보낸 거를 다시 불러와서 수정하려고 하면은 마치 이미지 파일에서 글자를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수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메시믹스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STL 파일을 바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에요. 곧바로 컴퓨터 쪽으로 이동해서 이 맥시믹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맥시믹서를 설치를 하려면은 먼저 맥시믹서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셔야 돼요. 여기 가면은 여기가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다운로드 it and give it a whole 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만든 맥, 윈도우, 리눅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맥시믹서를 실행해서 열어보면은 처음에 이와 같은 버튼들이 떠요. 임폴트, 오픈, 123D, 그리고 임폴트 버니, 스피어, 플레인, 단축키, 목록 이렇게 뜨는데 임폴트 하면은 우리가 맥시믹서 파일로 저장한 거를 불러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픈이 맥시믹서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임폴트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STL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거고요. 123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토데스크 123D 디자인 아까 이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 123D 디자인 파일을 불러온다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곧바로 이제 예제로 있는 게 토끼 관련된 거, 공, 평평한 판, 판이 있고 대개 한번 이런 식으로 예제가 있는데 한번 토끼를 불러와 볼게요. 토끼를 불러오면 이렇게 임폴트 버니를 누르면 이와 같이 뜨고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은 거의 123D 디자인이랑 거의 유사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은 줌이 돼요. 이와 같이 조작을 해주시면 되고 이 맥시믹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STL을 수정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혹시 여러분들 종이죽 같은 걸로 가면을 만들어 보셨나요? 어떤 바가지 같은 것 위에다가 종이죽을 막 붙여가지고 그 바가지를 떼 낸 다음에 하면은 이제 그 종이죽 모양이 가면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종이죽으로 가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메시믹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이 맥시믹서에서 우리가 이전에 모델링 할 때 배웠던 솔리드를 수정한다기 보다는 어떤 메시라는 것을 수정해요. 메시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그물망이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이죽으로 가면을 만들 때 바가지 위에다가 종이죽을 막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맥시믹서에서 처음에 STL을 불러온다고 딱 하면은 그 STL 덩어리 위에다가 메시, 뭐 그물망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 그물망으로 그 덩어리의 형태를 본떠가지고 본뜬 상태의 그 그물망을 가지고 막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 토끼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안이 비어있어요. 이렇게 메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표면을 이렇게 본을 뜬 다음에 그 표면을 수정하는 게 이제 메시믹서예요. 이 메시믹서의 간단한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토끼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여기서 셀렉트가 있는데 셀렉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지금 뭔가 색칠이 칠해지는 게 보이죠. 이 칠해진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에디트에서 지우면은 이 부분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에디트에서 여기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익스트루드 한번 에디트에서 익스트루드 하면은 이렇게 빼낸다거나 캔슬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셀렉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드래그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사선을 그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에디트 쪽에서 뭐 이레이즈 앤 필이 있는데 이레이즈 앤 필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잘라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 어셋트 한 다음에 메시믹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형들이 있어요. 뭐 기본 도형들 뭐 팔들 귀하고 머리도 있는데 여기서 오리 같은 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붙여주면은 이렇게 오리가 추가가 되고요. 이거를 움직여서 움직이고 그리고 또 붙였을 때 여기 원형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회전할 수 있어요. 회전하고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부분을 클릭하고 당겨주면은 커져요. 얘를 한번 조절하면은 이와 같이 다른 형상이랑 합쳐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컵을 모델링 했잖아요. 그 컵을 모델링 했는데 이 컵 제가 컵 모델링 한 거랑 얘랑 한번 합쳐주고 싶어요. 임포트를 누르고 여기서 어펜드 어펜드를 누르고 제가 이전에 컵을 stl 파일로 저장했는데 오픈 누르고 예스 하고 여기서 지금 컵이 선택되어 있어요. 컵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컵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 여기 트랜스폼 누르고 이런 지금 화살표는 우리가 1, 2, 3 디자인에서 봤죠. 봤던 것처럼 얘를 움직여주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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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없앤 이와 같이 메쉬 믹서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덩어리로 있던 것들을 메쉬라는 것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메쉬를 다시 솔리드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대로 지금 이렇게 작업한 거를 또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토끼 같은 경우에 일단 토끼만 선택한 상태에서 토끼에서 지금 안이 텅텅 비어 있는데 에디트에서 여기서 메이크 솔리드가 있어요. 메이크 솔리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누르고 업셋 누르면은 메쉬를 이렇게 솔리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3D SDL 파일 같은 것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재질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재질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고 또 어떤 색칠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거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별 표시를 해주고 싶다. 문의에다가 뭐 표시를 해주고 싶다. 이와 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쉬믹서에서 제가 토끼를 불러오거나 토끼를 불러온 다음에 어떤 머리를 오리머리 같은 거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나 기존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3D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뭐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2,3D 앱 쪽에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갤러리 보면은 오토데스크 쪽에 또 오토데스크 1,2,3D 캐치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360도로 돌아가지고 이제 어떤 물체를 찍으면은 그것을 3D 물체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올린 3D 모델 파일들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 만약에 그중에 내가 이거를 한번 매시믹서에 불러와가지고 한번 수정해 보고 싶다 하면은 파일 들어가가지고 얘와 같이 어떤 원하는 파일 선택을 해가지고 에디트 다운로드 누르고 여기서 사인인 투 뭐 다운로드 로그인 한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STL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매시믹서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매시믹서를 설치하고 매시믹서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어요. 원래 매시믹서에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중에 몇 가지 기능만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아까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매시믹서에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그런 많은 기능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편리한 그런 기능들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런 매시믹서에서 3D 프린터를 위한 기능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